다발성 경화증은 뇌, 그리고 척수의 축삭, 뇌와 척수 안쪽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고 축삭도 많이 있겠죠. 그런 축삭을 감고 있는 마리집이 염증성 질환으로 해서 탈락된 겁니다.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에도 상처가 생기면 딱정이가 않고 딱정이가 떨어지고 회복되고 또 상처가 생기면 딱정이가 않고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 피부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마리집이 망가지고 회복되고 탈락되고 회복되고 탈락되고 회복되고 하면서 신경 자체가 딱딱해지는 거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크레로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멀티플이라는 얘기는 여러 군데란 뜻이고 스크레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졌다. 경화증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생기는지 몰라요. 멀티플하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중추신경계의 특성상 다 각각의 중추신경계 부위마다 각각의 기능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손상받은 부위, 멀티플 스크레로시스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달라지는 겁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두 배 정도 더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네틱한 거, 유전, 그리고 감염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적인 거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한 번 확 나빠지고 또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재발하고 또 회복되고 또 재발하고 회복되고 계속 대포리되면서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수명이라고 한 얘기는 평균수명을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상태보다 아예 한 5에서 10년 정도는 좀 짧다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원인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단지 유전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특별 인종, 인종에 따라서 좀 잘 발생되는, 발병되는 인종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 쌍둥이,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한쪽이 아프게 되면 다른 쪽이 아픈 경우가 25%더라 이거지요. 한쪽에서 멀티플 스크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층이 발생을 했으면 25%에서는 또 다른 쪽 쌍둥이가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고 환경적으로 흡연이라든가 독소, 스트레스랑 관계되면서 또는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발병하더라 이거죠. 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은 더 흔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게 일조량이랑 관계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식의 추론도 가능하고요. 또는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래서 헤르페스라든가 또는 폐렴 바이러스랑 같이 한꺼번에 나타난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이제 면역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역 관계된 염증 세포와 면역 관계된 세포들이 축투역이 되면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마리집이 마리집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신경 정보가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또는 대식 세포들 이거는 염증 반응이 있고 외부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없애주고 먹어주는 그런 세포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접촉이 되면서부터 마리집이 점점 크게 차단이 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고 염증 때문에 공격을 받고 회복이 되고 다시 상처가 생기고 회복이 되고 하면서 상처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원래의 신경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Multiple Sclerosis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나빠졌다가 회복되고 다시 나빠지고 그런 식의 양상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신경학적인 기능은 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면에 악성인 경우는 빠르게 병이 진행되면서부터 신경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가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한 형태이고 거의 대부분은 재발되고 완화되고 나빠지고 완화되고 나빠지고 완화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부터 조금조금씩 안 좋아지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 나빠지고 회복되고 유지되다가 다시 확 나빠지고 회복되고 유지되고 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1차 진행형은 계속 쭉 나빠지는 겁니다. 회복 기간이 없는 거죠. 2차 진행은 회복 재발되고 완화되고를 반복하다가 또 그냥 쭉 나빠지는 경우를 2차 진행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진행 재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빠지는 경우에는 계속 크게 진행되는 경우를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빠진 쪽으로 진행되고 더 나빠지고 약간 회복되면서 나빠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더더욱 안 좋아지는 형태를 진행 재발 형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형태는 여기 재발 완화 형태의 약 70%에서는 재발 완화 형태를 보이도라 이거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신경계의 어느 부위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증상은 매우 달라집니다. 대뇌 겉질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척수나 바닥 핵 쪽 관련된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뇌줄기 쪽 백색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각신경이 많이 침범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마리즙이 손상된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막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조직을 압박을 해서 신경 전도 장애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변보다도 많이 커져 있다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압박을 하게 되면서 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마리즙이 손실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축삭마저도 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삭이 망가지게 되면 신경 전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마다 멀티플하게 여기저기 오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온지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져서 침범 부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파스티스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축 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인지장애도 올 수 있는 거고 등등 중추신경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40% 정도니까 둘 중에 한 명 정도 되겠네요. 초기 증상의 하나의 증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개는 감각장애 아니면 시각장애, 머슬, 위크니스, 손해장애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력 약화, 특히 다리 쪽 근력 약화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로감에 굉장히 취약해서 조금만 활동하고 거동해도 굉장히 피로감을 극심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스파스티스티, 강직 때문에 거동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만일에 손해쪽으로 오게 되면 손해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해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건데요. 조화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조화운동 못함 중에서 아탁시아라고 합니다. 아탁시아 때문에 걸을 때 발을 많이 벌리고 어기적 비틀비틀하면서 걷게 되는 보행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종 뇌 거칠 쪽이랑 관련된 부분에 생기게 되면 인지장애라든가 감정장애, 우울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고 또는 삼킴장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언어종추와 관련된 부위가 생기게 되면 언어장애도 있을 수 있고 대소변장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증상에다 딱 특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긴 부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겠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나빠지는 것도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패턴으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처음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첫 증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장애 아니면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인데,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멀티플하게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한 개 이상의 중추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증상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15년 후에는 50% 정도는 걸을 수는 있지만 보조도구가 지팡이라든가 또는 보조기 같은 게 필요하겠고 20년 후에는 점점 진행이 되면서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동이 안 되고 보행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대개 성인 초기, 젊은 사람들한테 발병하는 경우보다는 늦게 발병하는 경우에 예우가 훨씬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 들어서 발병하는 경우가 예우가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 거겠죠. 비율적으로 보면 감각장애 아니면 시각상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오는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머슬 위크니스라든가 손해 증상들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감각장애와 시각장애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시각상장애는 복시라든가 눈떨림, 눈이 계속 동작이 떨리게 되는 그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증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에 맞는 치료, 열이 나면 해열제 먹고 또는 통증이 있으면 아픈 거를 치료하고 진통제 먹고 그런 식의 치료 방법을 대증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직이 있으면 강직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근력 약화가 있으면 근력을 개발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피로감을 심하게 호소하면 피로를 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연구해야 되는 거고 등등 이렇게 증상에 맞는 걸로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심플마티 트리트먼트로 해서 대증적 치료라고 하고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 자체 때문에 신경세포 축사계의 마리집이 손상받는 거라서 면역을 억제를 해주면 그런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서 초기에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단기 치료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면역 기능을 좀 떨어뜨리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병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단기 치료를 유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내에서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 반응을 좀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점이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증적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대증적 치료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심하게 나빠지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서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은 1차적으로 근육질환이 아니고 신경질환입니다. 신경계, 중추신경계 안쪽에 신경세포 그리고 축사학을 둘러싸고 있는 마리집 마리집이 탈락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신경이 근육으로 가는 신경 전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머슬 아트로피는 대개는 없지만 만일에 머슬 아트로피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안 써서 생긴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활동을 적게 하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머슬 아트로피, 근육 위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직과 협응장애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를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병에 진행되는 병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병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거지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 자체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기능장애, 참여장애, 활동제한, 삶의 질 제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데 굉장히 물리치료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를 가지고 마리집이 나쁘게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집이 나쁘게 되는 것을 다시 생기게끔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경학적인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물리치료가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관리해 주는 게 물리치료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환자분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피로와 통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근력이 약해져 있다고 하면 근력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어렵게 운동하면 근력이 금방 좋아지게 되는데 다발성 경화증인 사람들은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는데 열이 나는 것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열을 발생시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열을 발생시켜서 체으로 올리게 되면 면역 기능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다시 말해서 마리식을 더 많이 파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을 시키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운동을 시키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덜어 관절 손상이 되면서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운동을 심하게 하면 심폐기능, 심호흡기능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에서 자세가 변형된 것,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아트로피 이것을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질병이 각 단계에서 기능적으로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보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을 최대화시켜서 혼자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독립성 유지입니다. 혼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남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 기술들을 재학습해야 되고 또 감각이 떨어지고 시각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피로가 아주 극심일 수 있기 때문에 피로를 방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게 고관해줘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게 되면 오랫동안 활동하기 어려워서 상당히 큰 움직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활동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것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계속 나빠지는 병이고 또 오래가는 병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한데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의욕을, 치료 의욕을 올릴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환자 최적점에 있는 물리치료사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환자 동기부여를 하면서 치료에 잘 협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예방적 차원에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 관절이 굳지 않게 RM을 확보하는 것 중요하겠고 또 ADL, 일상생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덜 피곤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물리치료사로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은 자세와 보행에 대한 것들을 잘해주는 것 또 일상생활 기술들을 높여주는 것 또 기본적으로 관절이 굳는 것 컨트랙처 구축, 근력, 소실 또는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질환이 다 중요합니다. 암 환자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치매 환자분들도 해야 되고 멀티플 스크레소 치수 환자도 해야 되고 뇌질증을 다 해야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중추신경계가 망가지게 되면 유산소 능력이 두드러지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조금만 해도 이제 금방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것을 잘 고안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 인지 기능에 대한 것은 MMSE라고 해서 미니 멘탈, 스테이트, 리그제미네이션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간이 정신상태 검사에서 24점 이상이 되지만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24점 이내로 가면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겠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19점 미만이면 이거는 치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패스티스티 강직에 대한 것은 MASS라고 합니다. MASS, Modified Ashes Scale에서 MASS를 가지고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요. ROM과 MMT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균형은 버그 균형 적도 버그 밸런스 스케일에 갖고 BBS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활동 관련된 균형을 측정해 주는 거고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고 기능적 활동 그리고 유산소 능력은 대개 6분 걷기 검사로 평가를 합니다. 30m에다가 딱 표시를 해놓고 6분 동안에 이 30m를 몇 번 이렇게 왕복을 하는지 측정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거리를 알 수 있지요. 6분 동안에 얼마나 멀리 걷는지를 측정하는 거 그래서 유산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걸을 것이고 능력이 좋은 나쁜 사람들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 하면 많이 먼 거리를 못 걷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6분 걷기 검사 6분 본 워크 테스트에서 6MWT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동작 ADL은 모디피드 바텔 인덱스라고 해서 MBI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여러 질환에 대한 것들 질병 특이적인 것들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든 평가를 하든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한테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별로 능력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기능이 안 좋은지를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평가해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뭐가 안 좋아졌고 어떤 것은 좋아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물리치료를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못 건넌 사람들은 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보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근력을 기르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시키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다가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목표 중심적으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자세라든가 균형, 긴장도, 운동협은 같은 거 중요하게 고려해서 치료를 합니다. 자세, 구부정하게 안 좋은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엉덩관절은 플렉서 쪽으로 이렇게 굽힘 구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골반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컨트랙차가 오게 되면 골반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척추는 따라서 다시 이렇게 악구붐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쪽에서는 둥그런 어깨, 굽은 어깨, 심하게는 거북목 자세까지 올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무릎을 펴거나 아니면 몸통을 회전 운동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개 엉덩관절 힙플렉서가, 컨트랙차가 있게 되면 똑바로 못 쓰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 관절 자체도 이제 굽힘에 대한 구축이 같이 올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REM 문제, 자세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접근해서 바라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있는 쪽에서는 분명히 구축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고 구부정한 자세가 우리가 올바른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른 자세로 만들어 놓고 본인께서 직접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스스로 교정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이제 균형에 대한 것에서 머리와 몸통의 위치를 먼저 만들어 놓고 몸통의 위치, 자세가 좋고 머리가 그 위에 올바로 미드라인으로 유지되게 만들어 놓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육 긴장도,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REM 운동을 잘 해주면 근육 긴장도, 스패스티스티가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추신경계 손상이기 때문에 스패스티스티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스패스티 해지면 몸의 긴장도 높아지면 자세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팔다리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REM을 회복하고 자세를 회복하는 것에 근육 긴장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화운동 못함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손에 장애가 있을 때 손에 쪽에 회로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쓸 톤이 조금은 낮은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조화롭게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머리와 몸통 또는 정렬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정렬 상태로 올바로 만들어 놓고 모든 움직임에 대한 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손에 장애가 있을 때 하는 운동을 프렌켈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대개의 손에 장애에 그러면 프렌켈 운동에 대한 것이 반드시 언급이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프렌켈 운동을 통해서 조화운동 못함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유지를 하게끔 되는 거고요. 또 종종 긴장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교적 낮은 상태에서 조화로운 움직임이 안 되게 되면 팔다리 움직임, 끄트머리 움직임을 유도할 때 움직임 컨트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조절이 안 되면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걸을 때 발을 앞으로 쭉 내야 되는데 이거를 올바른 위치로 조화롭게 못 만들기 때문에 더 많이 바로 움직이거나 적게 움직이거나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리가 좀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무게감이 있는 걸 딱 차게 되면 이 무게 때문에 과하게 픽픽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다리 몸통에 무게감이 있는 걸 달아주고 움직이게 되면 비교적 잘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운동 못함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거 걸어주고 걸리게 되면 조금은 거는 거리 패턴이 좋아지게끔 보여집니다. 피로감에 대한 것이 극심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법을 통해서 피곤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제 활동과 출시 시간에 대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한꺼번에 많은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짧게 나눠서 자주 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 재분배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확실히 안 움직인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 오히려 더 몸에 해로웠고 또 너무 많이 움직이면 피로감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안배를 맞춰서 하는 거죠. 근육 위축이 나올 수 있고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비사용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고 또는 비사용 때문에 뼈에 칼침이 소실되면서 대개는 몸이 취약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안 움직이고 안 걸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많아서 되도록이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흡 기능도 많이 떨어지면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하고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일 수 있도록 유산소 운동을 잘 처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아침에는 좀 비교적 상쾌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하면서 점점점 더 피곤해지고 오후 늦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활동도 못하게 하는 거죠. 좀 쉬게 되면 가끔 저녁때 좀 활력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녁때일수록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극심한 피로가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인 체온 변화와 순환 주기 심폐, 심혈관 쪽 문제에 따라서 관련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부 체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더운 날에는 몸이 덮어지지 않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몸을 시원하게 덥지 않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을 많이 쓰면 근육 안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운동 때문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훨씬 더 빠른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주로 거칠 척수로 스패스티시티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손에 관련해서 또는 활동하지 않아서 근력 약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팔보다는 다리 쪽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팔보다는 다리 쪽이 크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는 급성적으로 발생한 다음에 회복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비교적 느리고 조금씩 오랫동안 진행되는 다발성 경화증은 운동이 도움이 되는데 운동 근력 회복보다는 유지 더 나빠지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좀 빠르게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에는 운동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닥 크진 않지만 비교적 효과적이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비가 좀 심해서 더 이상 거송이 불편한 분들은 침상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는 항상 욕창 예방에 힘을 써야 되겠고요. 욕창 예방은 결국은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욕창 예방입니다. 자세 전환에서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압박 부위가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창이 생기면 욕창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운동, 근치구력운동, 유산소운동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저항운동 대신에 근육 피로, 피로를 많이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가면서 저항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항운동을 할 거라고 하면 운동 강도는 최대 능력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낮은 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과제훈련, 실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직접 반복 훈련하는 거고 집단훈련, 다른 사람이랑 같이 훈련을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잘 됩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이 있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우울해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 나한테만 생긴 병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앓고 있고 그 중에는 성공적으로 재활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기가 크게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아주 천천히,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해주는 것 주의사항은 체온 상승,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자주 쉬어가면서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강직, 스파시시티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종 서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있을 수 있게끔 그런 치료 방법을 써야 되겠죠. 서기, 틀, 스탠딩 프레임을 쓰거나 틸트 테이블, 경사침대를 써서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잘 설 수 있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피로 이상으로 근육을 쓰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고 또 피로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업적이면 필요한 만큼만 근육 활동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단이라든가 언덕 오르는 것은 평지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이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특별하게 어렵게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가능한 운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로임 운동, 또는 보조기가 필요할 때 스플린트 같은 거 처방할 수 있고요. 부목, 그리고 냉치료 아니면 수중운동, 뜨거운 물이 아니라 약간 시원한 물에서 하는 운동이 적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 자체가 상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가운 물에서 하는 것, 그리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스파시스티를 컨트롤 해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열을 받게끔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냉치료 아니면 시원한 물에서 수중운동하는 것, 아로임 운동하는 것, 스트레칭, 그리고 스플린트, 그리고 능동수축, 전기치료, 또는 PNF 기법 등등을 통해서 강직을 줄여가는 방법들을 쓰게끔 되는 겁니다. 수영장 치료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은 수영장 물이 약간은 시원한 물이기 때문에 열감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가지 부담스럽지 않게 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루브루하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것 중요하겠고요. 우리 몸에서는 짧아지기 쉬운 근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동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근육들은 쉽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컨트랙처 구축이 생기고 관절 ROM이 제한받게 되는데 스트레칭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스펙 스트레칭이 너무 심해서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말초신경을 자릅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가 있고 머슬 스핀들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근육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를 신경 절단을 하게 되면 머슬 스핀들로부터의 신경 정보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 긴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너브 블록킹,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힘줄을 절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플란타 플렉서가 너무 지나치게 스파스틱해요.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을 자르게 되면 잡아 당기고 있는 힘을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플란타 플렉서가 된 것이 도지 플렉서가 되는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힘줄의 일부를 잘라서 과도한 근육의 힘이 힘줄로 전달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기 바라겠습니다. 협응력은 종종 다시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잡고 코를 잡고 손가락 터치하고 코를 잡고 이거는 손해검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가락을 세우고 반대편 손가락으로 손가락 코, 손가락 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손가락 코, Finger to nose 테스트이고 정강이, 뒤꿈치 정강이 검사는 무릎, 정강이에다가 발 뒤꿈치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정강이를 따라 쭉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천천히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손에 장애가 있을 때 판단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뒤꿈치 정강이 검사도 하는 거고요. 종종 보행보조 도구에서 워커라든가 지팡이가 필요한 경우는 사용에 의해서 보행검사를, 보행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치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근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협응이 잘 안되고 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되고 자세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동치료를 통해서 잘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든 간에 운동치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탁시아처럼 조화 운동이 잘 안되는 분들은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다 걸고 걷기 시작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손에 장애가 있을 때 특히 프랭켈 운동 일단은 지지면이 좀 넓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고 처음에는 넓은 자세에서 좁은 쪽으로 잘했을 땐 좁은 쪽으로 발을 넓게 벌리고 걷다가 좁게 벌리고 걷게 되면 좀 더 어려운 동작이 되겠죠. 눈을 뜨고 있는 거랑 눈을 감은 게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감은 것이 어려운 동작이 되겠습니다. 잘 되게 되면 이렇게 난이도를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보행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초기에는 균형이 잘 안되고 근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보행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러가지 관절에 컨트랙처가 생기면서 근력도 떨어지겠지만 컨트랙처가 생기면서 보행 패턴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엉덩관절 굽힌근 컨트랙처가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벌링근은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고요. 발목관절의 도지플렉서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보행의 움직임이 굉장히 어느라해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빨리 걷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바를 걸어서 하네스를 걸어서 보행훈련을 할 수도 있고 수중에서 걷는 것도 부력 때문에 밖에서는 잘 못 걸어도 물에 들어가면 비교적 수월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휠체어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행이 좀 문제가 되면 이동을 위해서 휠체어가 필요하겠죠. 이거는 환자분께서 휠체어를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휠체어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타입을 선택해서 비용도 천차만벌이고 기능도 다 다르고 또 기능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타는 휠체어랑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타는 휠체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동능력 또는 환경에 대한 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휠체어를 굴려서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깨, 주로 팔쪽 근력이 많이 필요한 거고요. 또는 보조 도구, 지팡이라든가 워커, 보행기를 사용해서도 근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평평한 지지면에서 잘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울퉁불퉁한 지지면은 좀 어떤지 등등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팔이 약해서 엉덩이를 많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슬라이딩보드, 엉덩이랑 또는 침대 사이에 껴놓고 쭉 미끄러서 올마가는 거죠.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데 슬라이딩보드가 필요한지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침대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휠체어를 2, 30도 정도 이렇게 각도로 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 돌아앉기 쉽게 그런데 이게 편한 건지 아니면 옆으로 딱 붙이는 게 편한 건지 그런 것들은 치료사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짧은 거리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신경촉진 운동이라고 해서 실제로 피부를 두드리는 것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에서 팔꿈치를 굽히는 근육을 굽히는 근육을 좀 힘을 더 주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톡톡 치는 겁니다. 근육 부위를 그러면 좀 더 강한 힘으로 팔꿈치를 굽혀올 수 있게 두드리거나 쓸어내리는 그런 감각 자국을 주는 것도 신경촉진 운동으로 적합하고요. 그리고 바이오피드백 예를 들어서 스페스티시티 같은 경우는 근육 긴장도가 계속 올라가 있는 건데 본인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EMG 신호를 딱 붙여서 보여주게 되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 반응은 힘을 좀 빼게 되면 반응 정도가 적게 나오겠죠. 이런 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를 생체 대목인 바이오피드백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스페스티시티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개별 운동 치료 개별적으로 여러 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하루에도 한 번하고 뚝 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번 정도 하는 게 좋겠고요. 수영장에서 하는 운동, 수중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을 피해야 됩니다. 몸에서 열이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열이 나게 되면 피로가 더 극심해지고 환자분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적이면 열이 안 나게 피로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쉬는 빈도와 비율, 쉬 시간 이런 것들이 매우 잘 정확하게 고안되어져서 환자분한테 적용되는 게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엎드려서 다리 이렇게 들고 하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두는 것은 햄스트링, 햄스트링에 대한 기능을 좀 억제시키면서 큰 볼 기근을 주로 많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볼 기근은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에요. 큰 볼 기근이 약해지면 반면에 햄스트링은 강해집니다. 햄스트링을 억제시키고 큰 볼 기근만 쓰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많이 들어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10도에서 15도만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를 피면서 허리를 펴게 되는 척추 세움근 쪽 그리고 큰 볼 기근 쪽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내발 자세에서 등을 쫙 올리고 또 등을 쫙 내리고 하면서 골반을 뒤 기울임 그리고 앞 기울임 시키는 운동이 되겠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SLR이죠. SLR 스트레이트 랭 레이스에서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들어올리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복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딱 이만큼만 어깨가 살짝 들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이 복근 단련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 끝머리가 무릎에 살짝 달 정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좋은 운동이고요. 또 몸을 틀어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닫고 또는 반대로 오른쪽 손을 뻗어서 왼쪽 무릎 닫고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틀어주는 것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교각운동, 다리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릎을 내린 상태로 펴주는 것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당기는 것 굉장히 운동 강도가 낮은 것들이고요. 이렇게 낮은 운동 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주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는 팔을 쭉 뻗으면서 엉덩이 들기 이거는 욕창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는 이렇게 무릎 구부려서 들어 올리기 또는 스트레칭 할 때 스트레칭 할 때는 무릎을 쫙 펴는 게 곧게 펴는 게 중요하겠고 반대편 무릎도 곧게 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쪽 발을 다 모아서 가슴쪽으로 당겨오는 것 아니면 한 발씩 번갈아서 당겨오는 것 등등 이런 운동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안쪽 힙 어덕터 근육들은 좀 짧아지기가 쉬운 근육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발을 모아놓고 무릎을 양쪽으로 벌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어덕터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가 여기 아킬레스건 플란타 플렉서 힘줄 여기 조금 짧아지기 쉬운 근육이라서 이걸 항상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걸을 때 발목을 많이 못 당겨오게 되면 발바닥에 끌리게 되면서 얘기치 않게 낙상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은 그렇게 낙상되지 않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에 대한 것을 꼭 해주는 게 좋겠고요. 병밀기 하면서 뒤쪽 발에 스트레칭 해주는 거 가르쳐 줘야 되고 발목을 이렇게 꺾고 또 손등으로 꺾고 하면서 양쪽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조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근육 지탱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디포미티 변형이라든가 컨트랙처 구축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 같은 경우는 플란타 플렉션, 컨트랙처, 아킬레스건은 짧아지기가 쉬운데 이렇게 보조기를 통해서 90도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뒤쪽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절 자체를 지속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도 보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정리 팔다리 위치인식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대신에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필요한 보조기 특성이라든가 형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 개개별로 필요에 부합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됩니다. 특히 보조기는 메탈, 금속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는데 뼈 돌출 부위가 압박이 되면서 괴양이 생기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압박이 되지 않게 패딩 될 수 있는 걸로 고안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보조기가 되겠죠.